원뱅크샷으로 걸어치는 배치입니다. 어떤 당점과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원뱅크샷 넣어치기나 걸어치기의 경우 쿠션 가까이 1적구가 있기 때문에 당점과 회전의 선택에 따라 득점 확률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적절한 당점과 회전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1적구와 수직인 선상에서 1분의 1 두께로 맞았을 때의 궤적을 보고 1분의 1 두께로 걸어쳤을 때의 궤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첫번째 쿠션 위치에 와서 1분의 1 두께로 맞았을 때의 진로를 예상하고 옆회전이 어느정도 필요한지 어떤 당점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고서 그에 따라 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득점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림에서 첫번째 쿠션 위치에 와서 1분의 1 두께로 맞았을 때의 궤적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